지성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혜지시키는 지성이에요 오늘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이거 보려고 사실 걔도 나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혼밥 하는 모습도 보려주려고 일본 오프닝을 혼밥 하는 걸로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그 집이 되게 특이한 거는 혼밥 메뉴를 위해서 라면의 김밥 세트를 김밥 반주를 주더라고요 물론 나는 라면의 김밥 한 줄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거는 따로 시키면 되긴 했는데 영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세트를 주는 대로 먹긴 했어요 참 영화를 위해서 혼밥에 커피까지 여기 바닐라 라떼에요 준비를 해서 영화를 보러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영화 보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는 이 메가박스 코엑스 스크린 AB를 이번에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1, 2부간부터 10부간부터 말고 스크린 AB는 되게 약간 그런 작은 규모 이렇게 작은 규모로 영화관 만들어 가지고 한 되게 그냥 좀 약간 독립영화? 약간 이런 상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오붓하게 영화 보는 공간은 좋은 거 같아요 딱 4명 봤거든요 여기 LP가 그냥 되게 심플한 거 같아 그냥 여기 공간이 되게 아담해요 그래서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왔는데 인물들을 좀 약간 인물이 일일이 분석을 하게 되더라 이게 다들 제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내 직업용 때문이긴 하는데 이제 진아라는 캐릭터를 맡았던 공승현 씨죠 혼자만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사연이 있었거든 수진이라는 시인직원이 왔는데도 그래서 본인이 교육시키기 싫었는데 떠맡는 교육 근데 이제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던 배우가 약간 이제 되게 붙임성을 좀 붙임성이 있어서 선배한테 막 붙으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도 이제 춘천 출신이어서 외로운 캐릭터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진아가 그 극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평소에 생겨나지 않던 루틴들이 막 이제 계속 그렇게 생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 진아가 흔들리면서 약간 평소에 이제 거의 뭐 진짜 평정심 완전 그 제대로 유지를 하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일들로 약간 멘탈들이 흔들리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히키코몰이라는 단어가 좀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약간 이 영화가 고독사랑 관련된 내용을 좀 그 극 중 약간 스토리 중간에 좀 약간 깔아 깔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즘 내가 이제 서울청정대 사회안전망 문과도 활동을 하면서 약간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뉴스들을 좀 많이 접하게 돼요 물론 나는 지금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내가 뭐 아예 거리를 두고 혼자 사는 사람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나는 뭐 집에서 생활하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있고 요즘은 이제 비대면 시대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뭐 채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내가 그렇다고 방송 시청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긴 하는데 이제 약간 그 유튜버들이 약간 이제 그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냥 가상의 청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혼자서 얘기하는 약간 그런 세계는 아니거든 근데 내 주변에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좀 어떤 그 흔들림이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좀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 며칠을 배우다가 그만둔 이 후배한테 그 미안하다고 하는 것 거기서 그 후배가 그렇게 우는 거는 이제 그 우는 거를 목소리로만 나타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약간 편집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혼밥하고 뭐 혼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흔한데 약간 이 영화에서는 아직 좀 그런 혼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밥 먹는 거 정도는 가족들하고 같이 움직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외의 다른 스케줄은 자는 시간도 좀 다르고 뭐 이제 가족들하고 조금 그 약간 패턴이 달라가지고 좀 사실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활 패턴이 다를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제 거주를 같이 하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나도 이제 나중에 그 어느 정도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약간 자는 루틴이라든지 먹는 루틴이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이제 분가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 돈이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혼자 따로 산다고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히키쿤 머리라고 할까요 히키쿤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라도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히키쿤 머리가 아니거든요 나처럼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인터넷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세상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하고 소통을 좀 안 하고 막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물론 나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좀 크게 줄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극중에서도 이제 지나가 상처를 받아왔죠 지나가 상처를 받아오면서 이제 진짜 일할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일하고 결국 이제 새로 들어왔던 후배 수진도 이게 제대로 케어를 못해줄 정도 그러니까 본인도 멘탈 관리가 안 되는데 약간 후배를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본인한테는 힘들었던 거지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후배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했던 게 결국 이제 또 그 사회 초년생이었던 후배도 울리고 사실 나 같은 경우도 그 직장인 직장의 생활을 하면서 약간 이제 선배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을 너무 케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 방식을 이해해 주려는 그런 케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제 내가 같이 직장에서 입사 동기 중에서 한 분이 나랑 같이 차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 그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래도 느낀 게 좀 있었다고 뭐 했더라고 근데 결국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기는 했어요 예 몰라 내가 영향을 미친 건지도 모르긴 했는데 사실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나는 아마 얼마 안 가서 그만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는 먼저 했었거든 그래서인지 그 사람도 결국은 그만두더라고 뭐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고 나는 이제 그 직장은 그만두고 나 이제 프리랜서로의 삶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나는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됐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들 나하고 교류가 끊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나는 더더욱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연결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리가 끊겨버린 거지 딱 그 타이밍에 사실 내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는 이제 주변에 좀 내 방송을 볼만하고 그런 이제 나랑 비슷한 세대한테 홍보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좀 그랬던 문제도 있고 되게 내가 좀 방송을 하면서 주변에 좀 약간 연결망을 통해서 나를 홍보를 할 기회가 없었다 좀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 또 신입 BJ들 되게 인기 많은 BJ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시작할 때 애초에 환경 자체가 인맥관계 이런 게 나는 애초에 흑수저였다 주변에 어 지식생이나 방송 좀 괜찮대 뭐 한번 좀 봐봐 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만큼 나는 인터넷 방송계에서 거의 진짜 거의 그냥 혼자 진짜 완전히 흑수서로 퍼웠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방송을 하고 나서 한 어느 정도 한 1,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쯤 가서 이제 한나님이 나하고 이제 커넥팅이 돼가지고 뭐 콜라보 콘텐츠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뭐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송인들이 뭔가 같이 합동방송을 하고 그런 것도 힘들잖아요 뭐 몇 명이서 모이기만 해도 방역수칙 위반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물론 이제 서로 각자 방송을 켜고 그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게임 bj는 아니잖아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bj는 아니고 뭐 기껏해야 뭐 게임 해봤자 뭐 고정 게임 뭐 이런 거 정도 뭐 그래 펌프를 한다고 쳐도 사실 펌프는 지금 대회도 없고 그러니 뭐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사실 방송에 있어서 주변에 좀 시청자들을 많이 그렇게 초기 시청자들을 많이 유치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는 온전히 사람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뭐 그래 방송인들 중에서는 내가 뭐 인맥이 없는 건 아니긴 인맥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방송의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바로 벌리는 건 아니에요 집에 와서 며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게 일단은 그 고독사 문제도 좀 다루고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공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주거 형태에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들을 좀 약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서울청정넷 사회안전망공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주거와 관련된 것도 관심이 많고 뭐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독사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음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진아가 그 마음 건강 문제가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트러블 문제로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였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마음을 닫았잖아요 딱 마음을 닫은 걸 보고 내가 딱 그 내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못 여는 거 약간 그런 거 좀 공감이 갔고요 이제 고독사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사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좀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시신이 며칠동안 썩어 있었던 거지 뭐 뭐 그랬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약간 약간 청년 세대들의 이웃관계? 그러니까 청년들끼리도 약간 그런 마을 단위의 활동을 하기는 해요 내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사실 별로 못 찾아서 그렇지 몰라 동네 성당에서만 찾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해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몰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좀 거기도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넓히는 게 요즘은 좀 무서워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게 좀 더 우선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마냥 편치는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그 수진이라는 캐릭터 연계했던 분이 이제 마지막에 되게 마지막 그 대사가 막 진짜 펑펑 우는 대사로 끝나더라고요 이제 사회에 이제 초년생인데 그렇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진아가 좀만 더 일찍 케어를 해줬으면 수진이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은제는 진아도 남을 케어해 주기에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두 약간 다들 그런 마음 건강에 상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들이었어요 캐릭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주인공들이 마음 건강적으로 얼마나 상처를 갖고 있었을까 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영화를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음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거를 내가 여사친하고 같이 봤어요 여사친하고 같이 봤는데 뒷부분을 못 봤었어 처음에 그 뒷부분은 이제 여사친이 차시간 때문에 오빠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 해서 같이 나갔었거든 그래서 이제 못 봤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중에 혼자 내가 따라가서 그 뒷부분 끝까지 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나는 좀 내가 좀 더 공감이 가는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를 좀 끝까지 보고 싶었고 좀 약간 기생충 봤을 때처럼 좀 뭔가 약간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기 보다는 약간 영화가 좀 뭔가 가슴 한구석에 좀 약간 그런 아리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기생충 봤을 때처럼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주멈 운동 près 부분 bout 눈물 Everybo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